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끼리수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화요일입니다. 금요일 미국장일 상승으로 기대를 했지만 연휴였던 어제 악재가 터져나오며 결국 큰 폭의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새오늘 코스피는 출발부터 3천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하실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더 내려갈 곳이 있나 봅니다. 다만 슬금슬금 바닥을 다질려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동도 적당히 나쁩니다. 개인 1,700억 매수, 외국인 2,600억 매도, 기관 800억 매수. 다만 연기금이 500억 이상 매수 중이라서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던 연기금 매수대가 바닥인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연기금은 장 끝나고 다시 매도세로 돌아가는 그러한 현상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 이틀은 더 지켜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3%의 폭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장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태풍이 눈앞에 있습니다. 자, 기리분들 지난주에는 일단 지난주 한 주 동안 어플을 끄고 거래를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오늘 또 이러한 폭락을 보여주니 최소한 이번주까지는 또 어플을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금 비중은 이제 3천 아래서 충분히 쓸 타이밍이지만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러한 생각하에 철저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은 1,187원으로 보악권을 보여줍니다. 미국 선물 주수는 살짝 회복을 해서 보악권.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칩니다. 마이너스 3천억. 하지만 매도세가 30분 전부터 조금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심려물 금리는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1.479. 오늘 니케이드도 마이너스 3% 넘게 폭락을 하는 주입니다. 어제 미국장은 인플레 우려, 유가 최고치, 부채한도 협상 난항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갑자기 헝다에 이어 다른 부동산 개발사인 판타지아도 디폴트 위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주 금을 머크에서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여행 관련주들 리오프닝이 급등. 그 반면 코로나 백신, 진단키트 등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주식은 이틀 연속 전부 다 하락합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에너지, 여행, 아마존 전기차 관련주, 약한 섹터는 나머지 전부 다이며 그 중에 해운, 코로나 백신 진단키트가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시 기준 외국인 매수상이라 보자면 SK이노베이션, HMM, 현대차, 네이버, LG유플러스, OCI, KB금융, 강원랜드, 효성첨단수재, 한국가스공사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빠이요!